이민년 설을 맞아서 인사드립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. 즐거워야 할 설 연휴인데 코로나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.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. 내년 설에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? 저는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.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. 이념과 진영 논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.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시정해서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.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.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.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.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현대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. 서로 함께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따스한 설 연휴 되시면 좋겠습니다.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